안녕하세요. 골목상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20%가 매출의 30% 이상이 줄어들 걸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 한국의 경제는 어떨까 매우 걱정입니다. 뭐 이런거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상품의 가격을 뭐 음식 가격을 안올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급여는 안오르니까 점점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어가는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 어느 때든 항상 해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을 진짜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들 수 없는거죠.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는 그러니까 가진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놔두는 것 같다는 생각도 더 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나중에 더 이상 자영업을 하지 않으면 뭐 그들이 노동시장에 뭐 근로노동자로 아마 전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는 뭐 골목상건들이 더 침체가 되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뭐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건 안쉽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뭐 너도나도 다 그만두면 뭐하지? 아니 그러면 뭐 커피숍하지? 치킨집 차리지? 빵집하지?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절대로 만만하지 않으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리고 있고요. 커피숍은 커피숍대로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은 뭐 빵집은 박집대로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보통 사람들도 인식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폐업, 폐업하는 것도 자영업 폐업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죠. 왜입니까? 대출받아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폐업하면은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버티는 사람도 많죠. 한국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과당 경쟁을 해서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살아온 게 맞죠. 정말 할 게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렸는데 이제는 이제는 빛내서 자영업을 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들이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드는 상황까지 가서 그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발 부채폭탄이 터지면은 한국의 경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매우 안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죠. 지금은 자영업조차도 대기업이나 부자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 내서 월세 주기도 힘들어서 거의 무료봉사나 다름없는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저렇게 장사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은 과당 경쟁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배달 경쟁까지 하고 뭐 남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먹는 장사하며 밥은 안 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뭡니까? 그냥 먹는 장사에도 밥 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에는 고금리가 되고 경이 심적 때문에 소비까지 줄어들어가지고 지갑은 더 다칠 것 같은데 참 섭섭한 거죠. 이제 점점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영업. 쉽게 자영업을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매당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3년 이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빚만 쥐는 게 자영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날 거다. 라는 겁니다. 원래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게 열어서 장사하는 건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청. 점주되면은 뭐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만 먹여 살리는 거지. 프랜차이즈 점주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배달의 배달대행 믿고 가게 차렸다가는 배달앱 수수료에 오토바이 배달비에 뭐 그냥 남주원들만 시키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또 정권은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 왜 저러나 싶은 거죠. 대기업 입김에 너무 노란하고 대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이는 거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점점 더 위협당하고 알아서 스스로 두 손 두 발 드는 게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죠. 뭐 요즘은 자영업 가게 가면은 1인 사장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 뽑아가지고 아르바이트 직원 알바 위주로 쳐지가 못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천천히 움직이면서 해도 월세 내고 자기가 가져간 돈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또 계산하는 키오스크도 다 설치돼가지고 이제 알아서 셀프로 계산하라고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주변에 빈 상가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빈 상가들이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점점 도시가 세태하는 곳도 늘어나고 비어있는 곳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그 상가가 상권이 붕괴가 되고 이래저래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는 과거처럼 부동산 혹은 상가 이런 것을 추정하면서 지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견에서는 뭐 장사해서 자영업에서 대박 진다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면서 프랜차이즈로 엄청 꼬득이는데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뭐 직장인인 저 같은 사람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 어쩌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체제에 내몰려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안이 없어서 계속 폐업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뭐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점점 더 얼어붙는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도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런저런 상황들이 어렵죠. 과열경쟁 경업부족으로 폐업하는 현상은 IMF 이후에 늘상 보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 더 나빠졌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이자 조금 대출이자 조금 깎아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아무리 부어넣어도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잘 되고 걔네 역량을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자영업자 가기가 길거리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하가 상대라 과도한 경쟁으로 망가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시대의 흐름을 잘 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도태되는 게 현실인데요. 일확천건만 생각하고 자영업에 덜컥 뛰어든 사람들이 궁지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 한 예시로 아마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